이번에도 설산맵이다 괜찮네 아까 먹지 못했던 소재가 기아노스 가죽이었는지 블랑고 가죽이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밥 안먹었다 결국엔 하나 까먹었구나 체크할게 너무 많아요 수기 체크해야지 싼건 무기 체크해야지 스타일 체크해야지 밥 체크 게스트 체크 드링크 그리고 또 세일 체크 뭐 이렇게 체크할게 많아 부시도 걸렌스에 블레스트 대시 쓰면 재밌게 하실 것 같습니다 흠 글쎄 부시도 걸렌스는 근데 이제 특정 몬스터 공격을 좀 알기 쉬운 몬스터 걔네 아니고선 거의 힘드니까 좀 고민이 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걸렌스는 에오리오리야 에오리오 걸렌스가 정말 꿀이야 풀 버스트 파생시키기가 너무 용이해 진짜 편해요 어? 에 부시도는 이제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개사기일 것 같아 어? 팡고라고 하였어? 쓰읍 일단 내 시장 루트는 항상 이쪽인데 음 팡고? 팡고 어디서 나올까? 아무래도 눈지역에서 나오겠지 눈지역 아무리 봐도 그래 이거 왜 안먹냐 7번 7번 가고있습니다 7번 으흐 악마같은 녀석 어 아이 뭐야 아 이쪽 맞네요 이쪽이 맞네 팔파 아스라엘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왓섭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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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스 팡고 되겠다 해머로 참 쉽게 잡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해머로 때리고 싶다 해머로 아주 편하게 해머로 히힝 난 아주 더러운 남자지 허허하하 뭐야 3강탄 주길래 써봤는데 글쎄다 야! 저런 공격도 있었어? 몰랐어 아잇 이 자식 엇 어? 허허하하하 뭐냐 이거? 자 방금 뭔가 써봤는데 뭐죠? 왓 이즈 디스 아잇 뭐야 이게? 겁나 꾸져 아잇 단차가 있어야 된다고요 흠.. 신기하네 아잇 뭐 이런게 생겼어 이가 없었죠? 돌면서 나 때린다? 그런거 없었던거 같은데 황구가 세졌어 어.. 예전같지 않구만 포크가 아니었어 아이고! 빨리 빨리 필살기를 싸우자고 쨘 아아 야식이 저 도리도리하는게 공격이었어?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헉 음.. 우우우우! 노노노노! 오이 산업다해! 나 매트리한테 물려 죽을끗 같애 으어헤오헇 으어허허허허헣 ью허허허xim 저희 모두 발달되었 seniors 오 으아악 아주 매끄럽군 커버링도 좋고 멀리 도망가 그 다음에 아 암걸려 돌아가실 것 같다 뭔가 알게 모르게 쉬 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아아아한 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아 또 날렸네 어 흰 으헤! 자! 감을 잡은 것 같애 약간의 감을 잡은 것 같애 아하!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맞은 만큼 나도 많이 때렸나 보다 오잉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으아! 뭐야! 애송이잖아 간단하잖아! 하하! 에잉 뭐 한번도 지친 기색이 없어가지고 설마 벌써 다 필살기를 피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아! 근데 필살기를 제대로 못 들어간 것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쓰는거란 말이지 오케이 막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어제에 비해서 사람이 더 왔네요 모두 모두 반갑소 에어리얼을 해보세요 중독됩니다 에어리얼 상금도 정말 괜찮았지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길드 스타일한게 난 요 수기 기술 너무 궁금해서 두개 한꺼번에 확인해 봤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이번 크로스는 몹들의 피통이 많이 적다고 하는데 맞나보네요 아니! 난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피통이 적어졌다기 보다는 내가 잘한거야 하하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넌 첫 입문하면요 겁나 막 때리지도 못하고 맞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그러니까 아 이게 이 스타일이 뭐야 어? 잘 때려서 그런거지 뭔소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소리야 잘한거야 응 겁나 얻어 터졌지만 네 이제 우리는 인류헌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음 그런거야 응 아마 포 당시에 저를 데려서 너 얘 잡아봐 하면은 한 30분 걸렸을걸? 하하하하 어 그랬을거라고 생각해 응 피통에 피통측에 변화가 생겼나 글쎄 아닌거 같아 응 도스 방구 멱을 따왔어 응? 음 여쭤보 다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뭔가 머지 않은거 같다 어 개구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호끼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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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갈땐 없었는데 가기전까지는 흠 음 아가씨 음 음 아가씨 코 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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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우가 뭐지 아 어 어 마이 마이 와이 도스 방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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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두님 하신지 얼마 되시나요? 이틀! 이제 2일차에요 머넌크로스 퀘스트를 보자 뭐가 남아왔네 이런 퀘스트도 해야되는건가? 이게 앞에 아이콘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의뢰 퀘스트인거 같아요 일단 재기? 재기로 하자 예스 이거는 고양이로 한번 가자 빠르게 빠르게 아 설산지역에 채집 퀘스트가 그냥 생긴거에요? 그래? 난 뭔가 했네 고양이 스킬좀 바꾸겠습니다 어이 센걸로 고양이 빠오를 보여주겠다 노란색 아 하얀색 고양이 어디보자 자 음 음 음 뚜뚜 에잇 아 얘 진짜 겁나 꾸죠? 어 우리 쿠쿠는 아 무슬무했었네 미안하지만 너 패스다 바꿔야되겠어 음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고양이 스타트를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네 고양이 스타트를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네 고양이 스타트를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네 오 오케이 됐다 잘된거 같소 음 어이 세븐 세븐 세븐으로 다시 바꿨다 아 요렇게 해놓고 니하석의 스킬을 깔쌈한 걸로 바꿔주자고 아아이 이거밖에 없네요 어 쓰읍 아직은 니하석의 레벨이 부족해 음 다음 기술이 막 이런 것 쪽에 있어 보이는데 훨씬 좋아 보인다 됐어 가자고 음 어느정도 그래도 1차치고는 빠르게 적응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아 시청자분들의 팁같은걸 마구마구 흡수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뭐 밥도 안먹어도 되고 바로 준비 아무것도 필요없으니까 부다닥 달려보도록 하겠소 아잉 제기너스에요 음 제기너스 퀘스트 이제 퀘스트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한 다섯개 음 이거 하면 이제 삼성 가는 긴급 퀘스트가 뜰거라고 생각이 되네 음 배난투는 접었습니다 어? 자아 계류 계류인가? 응 계류 그렇죠 체험판에서 이미 와봤기때문에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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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느정도 예습을 해놔서 맵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굴딱 다녀와서 잭이 멱을 따 버리기만 하면 될래 음 출동 출동 잭이 노스였었죠 잘 기억이 안나네 어 아 잭이 노스 노스가 맞네 똥똥한 녀석들 똥 아하 아하 잉 아하 빠름 상당히 빠름 흐음 오 스킵 생큐 근데 갈무리가 남아있었네 저런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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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의 냄새로 맡아봐 재기의 냄새를 흠 음 에 아무리 생각해도 2번이야 아 2번 2번이에요 2번 재기가 나온다는건 이제 어 얘네 잡고 재기세트 맞출수도 있겠네요 어 여기서도 재기세트를 어 네네네 교복으로 취급할 수 있겠는데 정말로 그렇겠네 파란색은 꼭 해야돼 심심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띡 짠 재기세트 끼는 사람 좀 있을거 같애 그쵸? 대기세트보다는 빵재빵재빵이라는 커스템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빵재빵잼? 뭐죠옹? 그 너무나 코믹한 것이긴 뭐야 빵재빵잼?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지단가 어허 별천지 석석석 바베큐 같네 오 뭔가 석석석 석석석 으음 개꿀 놔둬 으음 빵재빵재빵 어허 뭔가 되죠 이게 효율은 되게 좋겠죠 유행하니까 음 흠 여기서 뭐 있었더라 어허 네 여기서도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있었나요? 죽순? 죽순? 어 이게 뭐더라? 흠 좋은거 줬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정산 포인트인가? 아 정산인가요? 음 근데 이거만 나오네 어잉 어잉 됐어 어 난 뭐 대단한건줄 알았어 별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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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디야? 길이 어디야? 아니구나 이쪽이었나? 여기 점프 뛰어지지 않았었나요? 점프 Clinic 고양이 못하나? 안 되네? 어어 이거 사라졌나봐 kie 그런가봐 그러는데요? 음 거기서 다이빙 되는데 6번으로 완큐에 떨어졌었던 걸 기억합니다 유오오오오오오오오hope 아파 Что tal 칠vad nut 냄새가 난다 아! 판구네 잘못 왔어 짜란 냄새를 맡아봐 찾았다 에? 반대네? 음 이 물음표는 뭐지 한번도 써본 스킬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한번 써보겠어 헉! 네 개나? 뭐야 이게 어허허 뭐지? 야 뭔가 날린거 같은데 물음표라고 하니까 뭔가 어... 랜덤 스킬인가? 럭키 럭키? 뭐에요 이게? 방금 그니까 뭐 던진거야 뭔가 되게 세보인거 나간거 같은데 이번에는 다른 종족들도 생겼났나요? 다른 종족이라 하시면은 몬스터로 말하는 겁니까? 몬스터? 네 여러가지 새로운 뉴 몬스터가 생겼다 뭐 기존 몬스터도 되게 많이 부활을 했구요 역대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많이 부활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다양해 너무나도 다양해요 와 4포인트만큼 써 이거 관통 부메랑이 2포인트 쓰고 이거는 4포인트 세상에 나 한번 꼭 써먹어야지 이거 딱! 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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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에게 던지면은 몬스터 소재를 훔쳐오는 기술입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아 이거 뭐 부메랑 비슷한 거 집어 던졌는데 아아아아 한번 해볼게요 빨리빨리빨리 게이지 게이지가 필요해 음 완전 꿀 같군 써먹어야 되겠어 빨리 빨리 써먹어야 되겠어 원격 강탈술 와아아아아아 스바라시하구만 어! 맞아 나 저거 캐고 싶어서 아주 안달복달이 났었단다 금광 체험판에서 이거 본사람 굉장히 많을걸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좋은거 주는거 같은데 대제결정 어 모르겠다 좋은거 먹었나 대기셋풀셋은 이제 공소에다가 어 뭐더라 공격력소 아닌가요 공격력소랑 숙돌사용 고속화 아닌가 모르겠쑤 모르겠쑤 짜니 뚜악 허허 아뇨 이거 본판입니다 체험판 아니에요 노우 체험판 노우 체험판 온 stories 속 속속 sil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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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허 게이지 모을 방법이 없다 수단이 없구만 아 한번 쓰고 싶었는데 이거 괜찮아 기회는 아직만 안 됩니다 방송 금방이에요 금방 인간말고 고양이로 플레이하시네요 훨씬 더 빠릅니다 얘가 스테미나가 없고 이동속도가 헌터에 비해서 두배정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자질구레한 퀘스트는 우리 고양이가 발벗고 뛰는게 훨씬 더 빨라요 5분밖에 안걸렸지 이거 소재도 되게 많이 얻었고 헌터는 이제 대형몬스터 겁나게 나올 때 고양이 따는 이제 쓰지 못하지 쓸 때 많이 써둡시다 이제 앞으로 남은 채집 퀘스트가 한 세네가지가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만 해치우면 이제 내 고생은 끝이라고 생각이 되네 인크레 더블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똥같은 채집 지옥에서 탈출하겠어 귀엽고 그런가 여단 삼성에 또다시 채집 퀘스트가 줄줄이 나오나?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내 냄새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질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야 여기도 해결됐다 네 MR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면 더 크게 안되나요? 화면을 좀 크게 보기를 원하시면은 제가 일단 수렵에 들어가면은 퀘스트에 들어가면은 화면을 더 키워드릴게요 그러면은 예스 또다시 멍겨줬다 오케이 흠 이 마을 좋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할까 그럴 수도 있지 굳이 요 마을을 구집할 필요가 없었어 사실 자기가 원하는 마을에 체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맞아 여기서 있어도 돼 온천은 해석하기도 저기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요 공사중이래 어 못 가 여기서 나중에 조격만 가능하대요 여기서 저런 여기 가고 싶으면은 쏘어드를 사래요 어럴 수가 퀘스트걸 어딨나 퀘스트걸 이쪽인가 아 저 아가씨인가 아 마을 좋다고 한게 아니라 화면 말한거에요 아 화면이 확실히 이게 편하지 어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아래 화면 많이 쓰이니까 어 솔직히 이게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아래 화면이 그렇게 네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지금까지 중에서 어 범돌이네 아 일단 채집부터 끝내고 아 뭐 이렇게 계속 나오냐 하하하하 잠깐만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아 이야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초 강속으로 가야되겠다 어 그래 겁나 빠르게 어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 устрой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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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똥똥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긴그.. 어 뭐야 키 퀘스트 따위는 애송이들의 전연물 고양이로 낚시도 되나요? 오 해보니까 되더이다 고양이도 낚시 잘합니다 잘해요 저나저나 이번 퀘스트는 내용도 확인 안했는데 어.. 키몽? 뭐이 키몽?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템창 어룡의 키몽? 어룡이에요 어룡? 아 그렇죠 그렇죠 어짜였지 어 그러니까 아 아 간 아 니네 잡으래 아 그래가지고 은폭탄 준거구나 근데 은폭탄을 못쓰네 아하하하하 은폭탄 고양이래서 못쓰네 저런 얘네 체력도 좀 있어가지고 잡기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고양이는 오 쿨 드링크도 필요없어요 얘네 어 더위도 안타 뭐냐 대달한데 고양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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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으으으으으읍 야 좀 때려줘 얘네 뭐하는거야 되게 오래 잡았네 아 근데 데려도 편해요 이거 마실 필요도 없고 저거 마실 필요도 없고 음복단을 쓰지 못해도 지들이 알아서 튀어나오네 괜찮네 아주 좋았어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낫네 고양이 아주 유능해 자 간 빼먹으러 갑니다 한바퀴 쭉 돌고 오면 될 것 같아 어룡의 간 두 개만 더 먹으면 된다 두 개 워나님 안녕하십니까 다이지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쿤츠가 있네요 쿤츠가 또 나와 아 밀어막을 쿤츠 와 되게 많이 나온다 진짜 어이 2석만 했는데 벌써 몬스터가 몇 마리야 어 뭐 얘네 뭐 일반 몬스터긴 하지만 되게 많이 나와 쏙쏙쏙 쏙쏙 으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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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디가 꼭 해야 돼 띵 짜라짜라잔 가레오스 5번 4번 3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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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어 어 어 됐어 아 세트가 하향 먹은 것도 있어요 아 방어구가 바뀌기도 하는구나 이제 데이터 이전이 안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니까 아아 하향도 먹는군 어이 이젠 테치카브라 세트는 완전 똥 똥중 똥이 됐다고 어 어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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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네 마비두스 세상에 말이 돼 고양이 버러우 중에서 땅속에 있는 가레오스랑 만나면 어떻게 되나 오 해볼까 오 흥미롭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지 그게 와 진짜 겁나 지라 내 소재는 다 모였어 그래도 한번 실험해보자 진짜 겁나 미워죽겠거든 뭐지 땅속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나봐요 으아 앗 안 튀어나와져 버그인가 튀어나와지지가 않아 흥 엥 아 이거 그구나 다시 한번 튀어나올 때 데미지 있었으면 좋겠다 거시기를 빠악 어 흐흐흐 안되네 에잇 한마리만 더 잡자 이자식은 좀 어 맘에 안들어 마음에 안드로롱 으쌰 아 서브가 가레오스 6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스 소매치기 안하나요? 아 맞다 아 맞다 요거 실험하기로 했었지? 오케이 그럼 또 한번 가야되겠다 자 이제 게이지가 뭐였다는거 몰랐어 해보자 걱정마소서 기억했어 아 켈비를 상대로 하기는 좀 아까운데 어? 음 아까운데 야 때리지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살살 다뤄 얘를 대상으로 써야되겠다 으쩨 으어? 뭐지? 오 이게 뭐야 뭔가 나왔어 근데 물음표로 표시가 됐어 이게 뭐지 물음표야 물음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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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비의 땡땡이 아 이게 이제 정산이 끝나고 나면은 어 공개가 되는건가봐 켈비의 물음표 소중한 무언가 를 내가 갈취했어 어 뭐지 음 상당히 궁금하군 내가 뭔가 뺏었어요 어? 뭐지? 두두루 두두두두 두두두두 슥슥 으흠 냥 없애버렸대고 네 파이트리버 말고 뿔 뿔이었으면 좋겠네 뿔 뿔 줘 뿔 뿔 뿔 뿔 야 그러면은 이거 하하하하하하 멀티에서 꿀 빨 수 있겠다 어 어 괜찮은데 싸먹어야지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물욕 걸린 어 소재를 딱 하고 가져와 주지도 않을까 쓰읍 그건 모르지 아 이렇게 되네요 고기 가져왔어 켈비의 소중한 생고기를 훔쳐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냐 이게 고기 쓰읍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게 나오는데 음 이제 좀 하드한 녀석한테 집어던지면은 오 그냥 땡그런거 옥을 그냥 뜯어버릴 수 있을수도 있어요 굿 스피드하게 더 빨리 차집 퀘스트 빌어먹을 아 얼마 남지 않았어 아 정말로 그래 음 이번엔 뭔가 확인 안했어 어 음 음 음 염 염 염 염 쯔 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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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고가 뭐야 아 딸기다 이거 딸기 이거 딸기 같아요 딸기 열대 딸기를 가져오라는거 같애 음 열대 딸기 퀘스트구만 어 눈치챘네 어이 이거야 아닌가 아 아 건들지마 아냐 이건 아냐 이거 아냐 딸기는 이게 아니라 동굴? 아냐아냐 기억이 날거 같은데 네 7번 가운데에서도 나왔었던거 같고 어 5번이나 4번 아 4번 4번 옆대구리에 붙어있기도 했었던거 같애 음 렌돌프님 안녕하십니까 부사자수님 반갑습니다 여기여기여기 이거 아냐 이거? 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아냐아냐 이거 아냐 어 고양이 노동량이 너무 심각하다냥 어 너무 힘들어 어어 그리고 저 이동속도가 뭔가 느려진거 같은데 내가 잘못보는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느꼈는데 왜그럴까 모르겠어 아 그니까 얘가 지금 땀이 펄펄 나는거 같은데 아 그래서 그런거에요 이걸 부러주면 어떻게 어 뭔가 아 물속성 상태 이상이 얘는 아 아 이속감소야 아 그렇네 물속상태 이상이 아 가레오스 침 맞으면 이렇게 되는거야 에에에에에에 얘는 뭐 스테미나가 없으니까 뭐 인정하도록 하지 이제 다시 빨라졌네요 음 내 속도가 돌아왔다 이게 분명히 딸기야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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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근데 안나오는거 같애 우째 어 이상한거만 나오는데 으흐 영 좋지 못해 아 영 좋지 못해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kt 으흐읍 안 나온거같애 으어 으.. 안 나왔네.. 저런.. 확연하게 쿨러 안 먹어서 정말 편해요 비용감소 빠른 속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정말로 야 정말 재수 없게 이를래? 어? 안 돼.. 예쁘게 나와줏 어? 예쁘게 나와줏 와.. 나무에 그래픽은 뭐 평가가 상당히 좋게 들리고 있어요 제가 봐도 좋아진거 같애 그렇지 않아? 야 이거 아닌거 같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뻘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닌거 같애 동굴 안에 있는 빨간색 섞인 신물 같애요 그런가요? 뭔가 지금 뻘짓하는거 같애 이건가? 아! 아 이건가? 이거 같은데 아 이거 같은데 아 저건 선인장이고 이거 같은데 이건 파리에요 아 아닌데? 파리는 이거고 음 난 여기서 쇠똥구리 봤는데 어디 보자 안 보이네 아 지금 얻은건 낚시용 미끼에요? 이럴수가! 아 골아프네 여기야 분명히 여기 있을거야 음 아니요 저는 모논X같은 경우에는 국전가서 어 타이틀을 직접 구매해서 왔습니다 국전 많이 팔더라고 물량이 충분해 보이던데 많이 그냥 쌓아놓고 딱 딱 이렇게 주던데 이거다 냄새가 이거야 아닌가? 아하 이럴수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다니 이거 어! 발견했어 하나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아이 동굴이었네 아이 아 내 기억이 잘못됐었네 이거 뭐지? 아 뭐야 벗으시잖아 동굴이 맞네야 최 짠 개장 가만히 두지 않게 어퍼야 와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오래 너무해 뭔가 뺏겼엉 이씨 잎 잎사귀가 크고 그 가운데 꽃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가 일단 뭐 동굴 속에서 나오는 거를 알게 됐으니까 네 동굴 속으로만 겁나 찾아볼게요 동굴이었다 동굴 으아 결국은 동굴이었구만 흠 흠 없네 빈병 아 되게 소박하네 아 빈병 훔쳐갔어요 괜찮아 어 가져가라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으음 으음 맵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맵은 하나 딱 하나 새로 나온 맵이고 나머지는 다 이전작에서 나왔던 맵들이에요 하얀색 꽃인데 이건? 으음 어 여기서 나올 것 같진 않지? 어 그래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채집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네 어 강탈 소리 찼다고 아 이거 뭐야 도대체 때리면 오르는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건가 쓰읍 어 신기하네 아 이거 아니라니까 이 이 이 이거 확실히 아니야 이거 어 이건 확실히 아니야 이건 킬 필요가 없어 아 움직여도 오르는거구나 행동 게이지 저는 때려야만 오르는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었구만 오잉 이거다 아닌가? 아 맞아맞아 나왔어 나왔어 자 이게 맞아요 생긴게 똑같아가지고 헷갈리네 다 챙겼다 야호호 끝판에 쫙 하고 나와줬어 아싸 바나나 크림님 안녕하십니까 광자 EP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든게 완벽해 오랜만이시오 반갑습니다 고맙다 이제 보니까 이 어수였네 방금은 어어 그냥 무시하고 왔는데 이어수였다 방금은 오호 처음 봤어 사막에서 이어 수가 나요 신기 아 추천멘트 어기어기 크흠 심심한 헌터 여러분 추천 1번씩 부탁해요 땡큐 남은 거 몇개야 도대체 오늘도 결국 새 집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건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얼마 안남았어 진짜 빨리 달려야돼 오태엘라님 고른고랜님 반갑습니다 요새 이게 강탈 아 맞아 강탈술 까먹었다 아 끝에 와서 이게 쫙 하고 나와줘가지고 그거의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깜빡했다 아니야 별거 안 졌을거야 음 루비님 벨베이님 반갑습니다 차라리 방송 안할때 채디캐 미리 해두는건 어때요 에이 안되는데 안되는데 아냐아냐 그만 남았어 쪼금 쪼금 남았어 조금만 더 인고의 시간을 견뎌보자고 헌터 여러분 정말로 그래 자 몇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이건 채집기가 아홉개 아홉개가 남았다 아 열개가 남았다 그말인가 아 아홉개네 아홉개 아홉하 하 하하핳하 하하하하하하 아오으우 아 그래 고양이로 하지 말자 저런 어 저런 수력 퀘스트는 고양이로 말고 아 근데 바꾸는데 시간이 들어 그래 더 빠르게 체즈 퀘스트 남은거만 재빠르게 냐옹이로 끝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몬스터 수력 퀘스트 부담아만 마칠게요 삘 삘이 필요해 체즈 퀘스트 그거로 따지면 한 세네개로 줄일 수 있지 고양이로 한 두세 판만 더 돌고 그 다음에 환 덜어오겠어 빠르게 더 빠르게 다른 마을 의뢰 퀘스트는 꼭 안하셔도 돼요 베르나 마을 위주로 해도 긴 캐가 뜹니다 미안하오 정말로 하나라도 퀘스트 흘리면은 찝찝해 미안하지만 찝찝해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어 미안하오 난 다 해야돼 어디보자 이번엔 뭐지 천 포인트 모아오란다 자 이건 알고 있죠 금방이에요 이거는 꿀을 알고 있어 이런 포인트 모아오라는 퀘스트는 저기서 대충 녹아다 뛰면 돼 저기 저기 보이는 9번까지 가서 무거운 거 들고 오면은 모든 게 만사 오케이 한글판이 나오면은 새로 시작할 건가요 예스 뭔가 이제 보니까 난힘 몬스터가 있는데 아 가레오스를 냐옹이로 잡으면은 너무 너무 고통이다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헌터로 해도 힘든 녀석인데 냐옹이로 하면은 내 묘기 떨어질 거야 어? 여기 아니네? 8번인가? 아 8번인가 봐 8번 8번 아 여기있다 여기여기 그쵸 뭔가 사망만 해도 좀 뭔가 뽀샤시해졌어 응 정말로 많이 바뀐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부욱해졌어요 정말 포인트는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들어 캠프까지 고우 고양이가 더 빨라요 헌터보다 더 빨라 이거 열심히 들고 가기만 하면 될래 너무너무 일이 고대다냥 아 힘들어 죽겠다냥 음 아주아주 힘들어 죽겠다냥 노동착취암 나님 몬스터가 뭔지만 구경하고 게네포스였네야 아 쟤 할만한데 아 아 게네포스였네 아 근데 또 여기까지 왔단 말이지 에이 패스 그래 지체 따윈 필요없어 진도 나가자고 진도 돌고 가다가 고양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고양이는 식사 스킬 안뜨나요 글쎄 고양이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얘가 뭐 도토리도 있어가지고 딱히 최대 HP가 늘어날 필요도 없고 것도 그렇고 이제 스태미나 관리할 필요도 없고 해서 안 놀랐어 아 소라다 스태미나가 없어 그냥 R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돼 R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도 전혀 물건 들고 벌어와 안되던데 어제부터 그 얘기 나오던데 어 해보니까 안돼요 누가 된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이상하네 물건 들고 벌어와 안돼 형 해봤어 이게 뭔가 부가 스킬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가 된다고 얘기가 자꾸 많아가지고 어이 딱 천 포인트 아 racwach이나 땅속에 빨튀튀튀튀튀튀確 호리두루 아 제모 utation fitness 모넌크로스에서는 고양이를 새로운 무기로 한 번 그냥 취급을 해버리면 어때? 난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무기는 안 나왔어 새로운 근데 고양이는 생겼어 고양이 어 고양이 달려 빠르게 끝났다 은근히 흠 아 여기도 처음 포인트네 아 괜찮아 낚시부터 하자 그러면 낚시 이번엔 낚시 퀘스트가 되겠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낚시 퀘스트는 해본 적이 없었네요 낚시 퀘스트는 처음이야 정말로 그래 음 아 지도 안가줬어 아 괜찮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자고 여기서 낚시 포인트 어 어 요 다음 맵인가 여기서 낚시해본 적이 없어 이제 보니까 다음인 것 같아 음 음 크로스는 무기 밸런스가 괜찮은가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밸런스가 있어 보이는 듯한데 초반일에서 확답을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오 확실인 확실한건 이제 4G에 비해서는 많은 개편이 됐습니다 정말로 퍼지는 무기 밸런스가 떵이고 이거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음 님들 낚시 어디서 합니까 낚시 낚시 낚시가 필요해 오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오 쓰읍 낚시 생선 잡아야 되는데 생선 잘 몰라 잘 몰라 어허허허허 아는 사람이 없어 쓰읍 열심히 두발 여기다 아 찾았다 아니네 어 어 어 여기 뭐야 미개척지역이다 한번도 안 와봤어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넌 대체 뭐냐 미개척지역 여기 한번도 안왔어요 처음 오는 맵이야 신기방기 저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애 가볼까? 저는 요 맵을 많이 해본적이 없어서 길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지? 오! 뭔가 레어해보이는구나 이건 꼭 해야될 것 같애 꼭 해야돼?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낚시의 시간이 되겠다 내가 지금 캐야되는 낚시는 토 토 토 토 토 뭐더라 이거 토 토 토 토로 토로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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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토로사시 미 우 토로사시미 토로사시미 ㅎㅎㅎㅎ흡 모르겠다 어 어 모르겠어 어 잡으면 나오겠지 뭐 으! 짜! 사시미? 뭐 보지? 아 뭐야 아 저기 저게 낚는거였어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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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어이차 황금어 황금어 잡는게 아니었네 아 회오에요? 회오? 아 그럼 떡밥을 가져왔었어야 됐었나? 으아아아아 잠깐만 이건 뭐야 아 저기 아 요거 요거 놔두면 돼요 그렇네 그렇네 음 멋있게 멋있게 사시미 나 그럼 되게 운 좋은거네 오오오오오오 잉 어 아 이제 보니까 사이즈가 달라 빨간색이긴 한데 얜 또 사이즈가 틀리네 오 얜 아니야 딱 저기 보이는 덩치 두마리 빨간덩치 두마리만 잡으면은 모든게 완벽해 두마리인가 세마리인가 브롯 음 음 음 베리 굿 짠짜잔 너 한마리 더 뭐가 좀 근데 어허어 고기들이 좀 로버트가 된거 같애 막 띡띡 되게 뭔가 생물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아 어 뭔가 막 막 뚝뚝 끊어진다 그러지 않아요? 되게 미세한 차인데 로버트 같애 으흠 모든게 완벽해 아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하나 어? 낚았다 낚았다 서브까지 해야징 야호 서브는 황금어 한마리 납품이었소 깔끔하네야 에잉 가는길에 킬러비틀 한마리 새집하고 가는거 잊지말고 음 똑똑한 애야 고양이도 스킬을 이것저것 띄울 수 있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커스텀 헌터처럼 막 막 뭐냐 옷 막 이거 입고 저거 입고 호석 끼고 그런식이 아니라 좀 더 뭔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헌터랑은 방식이 좀 달라요 에고 아니요 저는 아직 그 메인몬스터는 구경도 못해봤어요 구경도 애석하게도 어허 하도 이 짓거리만 하고 있다보니까 에에 으아 너무 퀘스트가 많아 무지하게 많다 진짜 아하 아주 좋소 아주 좋소 빨라 으흠의 흠 흠 흠흠흠흠 흠 으흠흠흠흠 아 justement . 오케이! 네 아직 이성입니다. 이성의 채집 퀘스트가 너무 많아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너무 해 닌텐도. 나 같은 사람 어쩌라고. 채집. 당분간은 이제 채집 걱정. 뭔가 채집을 통한 소재 걱정은 왠지 안해도 될 것 같아 진짜 자 하나 더 이번엔 처음 포인트다 포인트는 근데 금방 끝나서 음 괜찮아 어제도 새벽 4시까지 채집만 하시더니 그러니까 간간이 버스몬스터 게스트가 있긴 있었는데 정말 간간이거든 금방 끝나긴 했었고 잠깐만 여기는 좀 무거운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방법이 시급하다 어 어떡하죠 뭔가 나오긴 했네 저기 오호 오호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야 오호 여기 운반물이 없었던 것 같아 여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포인트가 있을까? 음 글쎄요 과연 글쎄 음 이 초원 맵은 잘 모르겠소 음 모르겠소 으잇 야 돼지네 돼지 하하하하 안 좋은 추억이 가득해 프론티어에서 얘는 알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모 뭐 뭐 뭐지 모스였어 모스였나 네 얘가 그 균피 아 균피였었지 균피 빌어먹을 균피 말이다 모스 균피 5% 말이다 5% 어? 이것때문에 얼마나 많은 돼지 벽을 땄는지 셀수도 없어 50마리 이상은 좋게 잡은 것 같아요 어 엘진 네임 구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왔었나 안 나왔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 비하인드는 기억이 안납니다 아주 똥자루 같은 녀석들이지 음 모스 균피 네임들 이건 팁이요 모스 세트는 그 아마 채취 세트일거에요 어 어 뭔가 채집 또는 채집 어 그거랑 관련된 스킬로 알고있어 아 이쪽이네 음 음 아이 뭐 올라가는데 그 어디여 아이 저기네 아이 저기네 저기 어 딱 딱 딱 아이 됐어 이 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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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가 않아 여기다 여기도 아마 알 운반이 가능할거에요 알 운반 쓰읍 가구아 말씀하시는건가 가구아? 음 음... 아 패스 패스 짠 가구아? 흠... 맞아 아룸반도 이제 보니까 상당히 괜찮게 들리네요 아냐아냐 여기 요거 아닌가? 아... 기억이 잘못됐나 여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요 부근이었던 것 같은데 딱 어허 잘 기억이 안나 이룡의 알이 있던가요? 음... 아냐아냐 다 터졌어 노...노 알 어? 맞네? 아 이게 맞네? 어허어 우와 간다 도라미 저리가? 이거 옮기면은 얼마줄까? 음... 가자고 이번엔 알들고 겁나 낑낑대고 있어요 왔던 길로 가야되나? 저는 지금 왔던 길로 가면은 떨어져 깨질 것 같은데? 4번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루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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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이이인장 빌어먹을 무능한 고양이녀석 그걸 왜 깨 먹어 깨 먹기는 아이 참 여기서 안 깨먹어가지고 착각했어 너무 높았다 벽을 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으이구 불안하게 썩 물러 가라 근데 고양이 이속이 좀 빨라가지고 저 녀석들이 먼지거리를 해도 나를 따라잡지 못하지 뭔가 되게 불안하다 잠깐만 아 쌍 물러 가라 아우 사람 한 aparecer음 나스 얘네 띄는거 봐 O Z존 아 잠깐만 이거들은 이천 포인트 줘야 돼 이 천은 줘야 돼 이 천 이건 급이 다른데 지금까지 중에서.. 인체 무해..괜찮아요 들어오보다 돌아와아~~ 안들어 안들어 안다아 아 뭐야 애송이잖아 애송이잖아 도라미의 패턴을 몰랐다면 난 분명히 깨먹고 있었겠지 휴 왜 안들어 3천 은 줘라 3천 3천 올랐어 너무 어려웠었잖아 3천인데 이건 으아아악 으오 으악 으 으 어어 자녀석이 쇼팔위에서 정말 다행이야 팔이 한 1cm만 더 길었어도 그래서 나는 좌절을 맛봤을더다 으아 설마 애매하게 800? 그럴리가 확연하게 또 근데 또 R같은 경우는 어 좀 일리가 있어 설마? 그럴리가? 아니야 아니야 그럴리가 없어 닌텐도가 그렇게까지 사람 속으로 애 태울 리가 없어 딱 플러스 400이네 아하하 1200 하하 정말 정말 왜 이렇게 고난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진짜 어 아 운반술 띄우면은 템 들고 버러우가 된다구요? 아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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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술 띄우는 것도 몰라 은하야 아 은하린가? 색깔 보니까 은이야 이건 어 좋아 짠 짜잔 이게 지금 알 납품했기 때문에 알을 준게 맞죠? 어 난 그렇게 생각이 돼 아주 좋아 운반술 먹고 버러우 또 근데 그럴듯해 보인다? 어 그럴듯해 보여 아니면 냥이 패시브 스킬일지 음 글쎄 초원에서 할 때는 착지수를 띄우면은 완전히 좋습니다 확연하게 이게 굉장히 이게 어 뜀박질할 구간이 많아가지고 어 지금은 뺑 돌아온거죠 운반술이 있었으면은 안 깨먹었어 또 있어 또 있다고 빌어먹을 또 있다고 아 아 아 아 와 두 개나 더 있 허 허 허 아 안걸릴 것 같아 야 정지간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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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양이로 달릴 수 있는게 이제 하나랑 두개 세개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employees qeen 꼴 꼴 꼴 꼴 꼴 꼴 꼴 자, 이 자리에서 끝낸다 나... 이건, 이건 또 뭐야 자, 무슨 게스트인지 볼까요? 아, 뭔지 몰라도 풀이래요 풀 뜯는 거 정도는 쉬워 정말로 쉬워 알이 정말 최고다! 알이 최고야! 풀 뜯는 거는 마, 괜찮네요 여기서 하나 설산촌가? 아, 그래요? 눈 지역으로 가서 캐야되나? 어허... 아, 여기도 나오네요 잘 나오네 이건 이거는 그니까 안개풀이랑 똑같은 거야 정말로 그래 우리 유능한 냐옹이라면은 금방 끝낼 수 있을거야, 그렇지? 냐옹이? 금방이야 이건 완벽히 안개풀이에요, 안개풀 세수 좋으면은 얻을지요다 음... 음... 1층에는 없고 위로 올라가야지 있었지 짜란 올라가야 돼 여기 음... 좋아! 3개 4개 4개 아... 4개 파란색은 꼭 해야돼 띵 정말로 그렇다 우샤 우샤 띵 띠리드리딩 다음 여기 우오 예옹 엄청난 속도다 블라블라님 가온다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재료 구할때는 이 녀석이 정말로 진짜로 그런것 같습니다 어... 그나마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게 얘야 뭐... 빨리하며 5분 아래로도 어... 이런 자질구량퀘스트 깨버릴 수도 있어요 앗! 크... 영... 좋지 못해요 아... 음... 설산지역에는 하나씩 꼭 있나봐 맵당 하나씩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작용 다섯개 피나방이 맺되지 살 가죽을 벗겨내고 싶구만 건들지마라 끝 야 되게 많아 차야지 포인트는 굉장히 많단다 정말 그렇네요 쑥 쿠셜 껍데기 캐러 가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약간 급해 무척이나 급해 이런 것들을 상대해줄 시간이 없다 재빠르게 클리어 표시를 더 띄울거야 아 그럴까 모처럼 왔으니까 한번 캘까요 아까 못 캤으니까 좀 아쉽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 이거 꼭 한번 쓴다 이번에는 열심히 움직여서 어? 잘 맞았다 냐옹이는 귀한 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귀한 옥을 들고 오더라도 얘는 헌터가 늘상 쓰던 아이템은 단 한 개도 쓸 수가 없어요 저런 정말로 여기서도 나올 거 아니야? 설마 설마 이건 잘 모르겠거든 이건 뭐지? 야! 두 개씩 나왔어! 굿! 8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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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다 나왔어 여러분의 공덕이요 음 이건 생각 못했다 정말로 다 나왔어 엥 아주 좋아 짠짠 네 강탈술 한번 써볼게요 누구한테 쓰지? 땡 짠 짠 얼 써줘 그만 짠 짠 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잠깐만 이거 뭐죠?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우야 아 이게 풀풀인가 새끼 풀풀 네 이거예요 얘가 지금 나 깨무는 거야 지금 아퍼 풀풀 베이베 하지만 괜찮소 아니 잠깐만 근데 제가 아 또 욕심이 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포포의 포포의 타 타 타 이게 뭐지? 탕 아 혓바닥이다 포포의 혓바닥 어 탕은 혓바닥인가봐 쓰읍 음 포포 혓바닥 두 개만큼이나 조금 쪼금 쨍취한다 피 달고 있어 괜찮소 우리 고양이들이 너무 유능해서 피리도 불어줄거야 괜찮아요 고양이 백을 믿고 있어 걱정하지 마소서 뭐 갑자기 근데 얘네는 도대체 어디래 아 1번이었지 아 그렇지 약초 피리를 자체적으로 부수해요 뭐 위험하면 그때 볼게요 괜찮아 얘가 이속이 너무 빨라서 귀환하는 속도가 빠르거든 여러분이 주의를 안줘도 나는 살아날 수 있을거다 혓바닥 내놔라 혓바닥 혓바닥을 내놔라 한 마리는 이겼어야지 어딜 도망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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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즌 이게 시즌시간이 있었네요 난 바로 던지는건줄 알았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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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아 자중한 포퍼의 혓바닥은 다 먹었스 에이 괜찮아 어차피 포퍼는 강탈술로 뺏어봤자 용골이랑 혓바닥밖에 못뺏어요 윽 쇼옹 쨘 쨘 어허 쨘 여허 아주 좋아 이건 도대체 뭐지? 비켜! 이건 인사네 과연 풀풀은 얼마 정산이 될까 한번 잘 보겠습니다 베니님, 휜둥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요 이거 풀풀 납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풀풀은 어쩌다보니까 딸려온거고 이건 풀풀 납품하는 게스트가 전혀 아니었어요 서브로도 아니었어 뭐 알아서 합사면 되겠지? 응 어 천준군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거시기가 된 건지 모르겠어 출동님 안녕하십니까 냐옹이님 반갑습니다 갈려 이제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말풍선이 마구마구 떴네야 뭐지 또 이젠 두려워 어 이젠 두렵네야 어 곰 자 마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가자고 오늘의 고양이 노동량은 다 채웠어 이걸로 출동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엔 뭐야 잠깐만 풀풀이 얼마였었죠 정확하게 이거 이거 여기서 천 포인트 모으는 거는 풀풀 네 풀풀 새끼 그거를 응 딱 박스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응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은데 풀풀이 바로 이전 캐스트 하면서 얼마로 취급이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더라 400이에요? 어허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 여기는 알이 있어 어 여기도 알이 있어요 음 풀풀은 버리고 음 음 풀풀은 버려야되겠어 풀풀은 버려야되겠어 여기에도 Grease 5번에 있을 거예요, 5번 아닐 수도 있고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호호호 어..? 아, 원래 올수 있었나 원래 올수있었나 여기? 되게 신기언데? 나이스 우먼샷 운반설 버프 해 보시면 안 되나요 또 까먹고 그냥 왔습니다 까먹고 그냥 와버렸어 실험을 해봐야되는데 안했다 cjaalet 나무쪽에 알이 있다구요? 바로 전 맵? 3번 바로 전 맵 아 그래요? 난 왜 이렇게 얼음 동굴 속에 있을 줄 알았지? 나가야 되겠네 뭔가 잘못 기억했어 내가 어 그러니까 여기서 불랑고랑 짱을 뜨면서? 아닌가봐 완벽하게 잘못 기억했다 짜란 3번 떨어져서 뒤쪽 다시 아 뭐야 여기서 바로가면 3번이네 돌아갈 필요가 없었네 여기 매물 좀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아래쪽으로 돌아갈뻔했다 동굴쪽에서 그냥 쭉 가면 되네 금방이네 짠 3번 네 여러분 잘하시네요 나는 몰랐어 여기서 알 주워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단 말이지 어디보자 나무 뒤쪽에 있었다고 했었죠 짠 아 이거구나 야 지똥만하네 진짜 와 닌텐도 잘 안보이잖아 빨간색이야 아리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셔서 하는데 자 보러하면 이렇게 깨집니다 본반술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소 아 이게 육식룡의 알입니까 비켜 알이 새빨게 뭔가 이게 더 비싸보여 제 눈통이 던지는거 봐라 아하하하하하하 어어 시전 시간도 없어요 겁나 위협적이앜 어허 어떡해 올라가 여기 맵이 뭐야 아 저거야 저거를 붙잡기만 amendonnaise 오 terrark 피라막을 갔다 으아아아아아악 복수할거다 복수할거다 오! 모기가 막아졌어 진짜 근데 왜 죽였냐 쿠쿠 좀 넓게 돌면서 소망한 녀석이 눈을 딱 하고 던져가지고 알을 이빨로 물었어 뭐죠? 이빨에 접장체가 있나봐 신기하네 2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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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4번이 훨씬 더 멀어구요 2번이 더 안전이구요 아니야 아니야 4번이 더 가까우구요 4번이네 4번 음 아니 아니야 더이상 떨길일 없을거 같습니다 어 괜찮아 어 삘이 아주 좋거든 두두두두두두두 너무 평화롭다 어 R버튼을 꾹 누르고 있어도 돼 헌터일때는 맨날 까먹어가지고 어? 으아악 세미나 확인을 못했어 떨겨놓고 이소리 했었지 완벽해 그리고 여기서 훅 하고 떨어지면 깨질테니까 오우 우우우우 오케! 음음 이렇게 조심히 천천히 라니 몬스터가 있는데 아 몰라 아 음 모르겠다 저정도 높이는 안 깨지는거였나? 글쎄 난 그 감을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그냥 왔습니다 1500원 왜? 왜? 왜 여기서 뒤통수 치는건데 왜? 풀풀 베이비까지 가져야 되나? 육식룡은 왜 싸지? 왜 왜 왜? 가치가 없나? 아 바로 전 퀘스트는 이제 비룡의 알이었고 이거는 육식룡이래서 더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거지 상품 값어치가 으흐흐흐 썩여서 팔지 포포 혓바닥은 50원이래요 네 포포 혓바닥은 좀 아무래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저랑 앤 곧어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필요하마가 아 풀풀이 필요하다 아 이럴거면 풀풀도 데리고 가고 알도 데리고 가고 요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끝마쳤으면 모든게 완벽했을텐데 너무나도 아쉽구만 아 제길 아 모든게 후회스러워 모든게 후회스러워 육식룡의 알이 비룡의 알보다 맛이 없나봐요 그런가 뭐 헌터가 막 직접 키워다가 어 어 어 해안용으로 쓰는것도 아니고 아 과멍 아 맛때매 그런가봐 어 그럴수도 있어 어 딜리셔스 고 고영양도 어 그럴 수 있어 예 빌어먹을 너무 험난해 너무 힘들어 올라가 어 설마 풀풀 베이기가 삼백원이 안되나 그럴리가 풀풀 베끼가 삼백원 이건 말도 안된다해 말도 안된다냐 드론님 관측기구 본다음에 손 흔들면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되게 가깝다 네 알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바이구 요렇게 하면은 반짝반짝하면서 오 되게 반짝이네 허허허 어 근데 왠진 모르겠는데 고양이로 오면요 왠진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어 맵에 녀석이 표시가 돼있어 페인트가 묻혀진 상태로 시작하는데 천리안 스킬이 있는거 같애 빰 여흥이들 아하 따아악 아 잠깐만 나 풀풀 있는데 아하핳하하하하하 아.. 생각이 짧았습니다 또 다시 아이고 까먹네 아 달려 그러니까 대형 몬스터한테 쓰면 완전 개꿀 이건데 말이지 내가 내 손으로 내 손과 발로 꿀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400원 아휴 나머지는 100원은 돈으로 한산 괜찮네 아이고 힘들어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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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풀 베이브는 이제 설산 8번 맵에서 개구멍을 통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면은 정상으로 올라가면은 쿠샬 껍데기가 있어요 쿠샬 껍데기지 뭔지 막 뒤집뒤집 하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넘쳐나와요 야 잠깐만 알이 되게 많은데 저거 다 팔아치우면은 나 완전 부자 되겠는데 헌터로 제거하도록 하겠소 헌터님 여러분의 차례 해머 해머 가져와 아 답답해서 안되겠어 해머 가져와 다 짝살을 해놓겠소 다 짝살을 해놓겠소 어 어이 길드 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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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드 어키 어 업그레이드 될까 글쎄 해머가 좋은게 있을까 한번 슬쩍 볼게요 빠르게 해머 와우 오 방고 해머 나 이거 좋아하는데 어 이거 뭐지 흑 야 이거 좋아보인다 오 뭐지 땡 나 이거 할래 땡 그리고 한번 궁금하니까 슬쩍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게요 어디보자 아 되네 이거 쓰읍 강화가 되긴 하네 어 하아 흠 오 하하하하하하하하 스루타네모다 아 오 근데 왜 수속성이야 아 뭐냐 폭파속성이어야지 아 닌텐도 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왜 그러냐 아 오 되게 많아 뭔가 테크가 굉장히 많아요 하플보카 아 근데 여기서는 하플보카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쓰읍 쓰읍 아 하플보카 나오지 아 그 하플이 아니구나 어 착각했어 쌀이 으흠흠흠흠 아싸 되게 꿀같은 해머 발견했다 어 수기 세팅하셨나요 네 그런것 같습니다 길드는 세팅이 됐어요 아마 쓰읍 쓰레기는 안쓰시나요 지금은 지금 스피드가 필요해 쓰레기 문제가 아니야 해머 갖다가 초 스피드로 빠르게 없애겠어 이런것들 어 지금 굉장히 바빠요 발에 지금 어 불 떨어졌어 모논방송하는데 맨날 채집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말이다 어 자 이제 정말 네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하겠어 어 나도 답답해 죽겠네 어 이놈의 완벽주의 어 밥을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집을 두시간 했어요 하하하하 재.. 죄송 두시간이 아니고 세시간 한 거같은데 멍이 언제 잡나요 지금 오늘 날이 바뀌기 전에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정말로 그렇네 빡! 아! 채집방송이라니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너무나도 바보같구만 진짜 수기장착 안됐어요? 올라 이상하다 길도 분명히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이상하네 그거 참 정말 이상해 내가 왜 수기장착 안해놨지? 이상하다 저 아직은 판구에 뭐 괜찮네 맘에 든다 찰자 아! 건망진 녀석 띡! 띡! 어허! 어허! 야허! 여기서 아마 무한 리젠일 겁니다 여기서 파밍 파밍하면 돼잉 이제는 크로스할 때 수기장착 안하는 것도 트롤일 때 어 그것도 이제 트롤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굉장히 까먹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내가 많이 그럴 것 같다 내가 어 수기 까먹는게 정말 위험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쬐까란 몬스터 잡는거라서 상관없지만 쓰읍 수기 많이 까먹을 것 같습니다 우째 네 이거 저 뭐냐 게네포스 10마리 수렵이에요 게네포스 10마리 이제는 어 소형몬스터 수렵 퀘스트가 남았어요 음 수렵기술은 이제 퀘스트 깨나가면서 풀린다고 하대요 수렵기술은 이제 퀘스트 깨나가면서 풀린다고 하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올라 올라! 올라와 내려가 내려가 아하하하 나도 내려가 어허 자식들 아! 나만 나락으로 빠졌어 진작! 빠악! 하하! 썩 물러가라! 흠 흠 아이구 싹 싹 싹 싹 황고해면 어떻소? 괜찮죠? 오잉 이거 근데 끝까지 태클을 탈 수 있을지는 잘 의문이 초반만 쓰다가 버리는 것인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까지 뭔가 그니까 그니까 막 막 얘 얘 뭔가 이빨 있잖아 뭔가 그 코끼리 있죠 도스판고 아 도스 뭐지? 도스포포 그 자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코끼리티칸 이빨을 가지고 있잖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초반만 쓰고 버리게 될지 태클가 있을지 수기가 뭔가요 필살기술 필살기 플러스에서 새로 생긴 거식입니다 필살기 아하 자식들 아 체험판이 아니라 칩을 산 겁니다 정식판이 맞습니다 체험판은 이제 빠이빠이 호잉 짠 알소 포커는 꼭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이쪽으로 가면은 어 예 부정한 굴이 있습니다 어 일로 들어가세요 오케이 뭐야 막혔는데? 뭐지? 아 뭐야 여기 아니네? 완전 바보같다 어 막혔어! 이 자식이 실버는 이쪽이네 자! 머지않았다! 아래밤 사대장 몬스터 만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도 그럴것인 내가 초래했으니까 아 완벽! 아 난 저 빨간색 클리어 표시가 너무 좋단 말이야 아 깨야돼 완벽 완벽을 위해서 말이다 달려 밥도 먹지마 어 난 굶어도 싸 어 더 쌈박하게 일해보소서 개 다섯마리 달려 가자고 하하하하하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주 빨라 굉장히 빨라 엑스트라님 안녕하십니까? 야옹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야오자미야 야오자미 숙이는 2번 6번 8번 9번 어 막 이런데서 나왔었죠? 여깄네야 숙이는요? 아 똥 까먹었어! 하하하하 똥 까먹었어 아 미안하오 근데 아마 숙이같은 경우는 해머 숙이는 좀 어 좀 많이 패야되가지고 아마 안될거에요 이런 잡몬스터 잡는 캐스트에서는 숙이게이지 채우다가 아마 끝날걸요? 음 아마? 그럴거야 응 아마 그럴거야 응 암그러고 말고 어차피 못봐 암그러고 아마도? 어 얘네 7번에서도 나왔나 잘 기억이 안나거든요? 음 얌 음 음 음 아직 이성이실걸요? 맞아요 하하하하하하 슬프게도 맞아요 슬프게도 맞아요 슬프게도 맞아 이성이 왔소 아 근데 얘 되게 찰지네 진짜 빡! 어 아 찰지인데? 짜자미 찰져 아주 찰져 파란색이 퍽퍽 터지는게 말이지 괜찮네 음 음 음 음 땡! 어허 이성 퀘스트가 진짜 미쳤어요 어 4페이지까지 있어 어 그거를 지금 이틀 걸쳐서 다 깨고 있습니다 세상에 됐어 크러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개 한마리만 더 잡으면 돼 개 개 개 에 에 음 음 그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성 퀘스트에서 막상 키 퀘스트는 몇 개 되지 않는데 이제 채집 퀘스트와 이런 자질구레한 어 서형 몬스터 퀘스트가 굉장히 많단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 하나라도 안 깨면은 입안에 가시가 돋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 지금 이 고통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구요 지금 다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얼마 안남았써 지금 딱 두개남았다 이제 어 휴 뭔가 사람이 전투적이 되네 아 겁나 화가나 아 열받는다 지금 겁나 지금 기충전 하고 있어요 이 분노를 새롭게 등장하는 뉴 몬스터한테 분출하도록 하겠소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몇 송에서 뭐 나와요? 저 송에서 저거 나와요? 이거 얘기는 조금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헌터 여러분 나는 굉장히 이 타이틀을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아 기대감 기대감을 위해서 조금 말을 아껴주소서 물론 근질근질 하시겠지만은 부탁해요 흐흐흐흐흐 따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막 카페 같은 거 구경할 때 정보글은 최대한 실론뜨고 본단 말이야 하하하하하하 신 뭐야 실론뜨고 봐요 실론뜨고 뭔가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바로 실론모드로 그래요 정말 달려! 아! 자 남은 게스트는 아마 두 가지 두 가지 내지 세 개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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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응 으흐흐흐흐흐 짠 짠 짠 짠 원 투 오케이 네 빨간 망 말풍선이 생겼는데 음 요판 다음에 한번 가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랑구 10마리 정도 아주 간단하지 저 논지역까지 이동하면은 아주 우더기로 나오죠 어잉 땡 설마석허님 라스트 슈팅님 닭소리님 반갑습니다 짠 짠 짠 윗쪽이야 윗쪽 얌 떡떡하구만 짠 짠 짠 두마리네? 어우 토나 아하 님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그저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 아휴 너무하네 정말 어메? 깜짝이야 너 잘 만났다 이 자식 탁 어 잘 만났어 부셔버리겠어 딱 야하 근데 숙이 안꼈어 하하하하하하 아 숙이를 또 안꼈네요 짠 딱 마지막 어헤 오오오... 어허허헣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얘 단차 처음에 와가지고 어당황해버렸네 겁나 질주하네 어허허 낙마했어 낙마지 뭔지 네 어머니 이제 hes 짠 아니 그것도 말씀하지 마세요 어 가능하면은 그것도 말씀하지 마세요 엘님 자 뭐냐 어 뭐 안나와요 이거 안나와요 이것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듣기 싫을거에요 그것도 그것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빨리 잡았네 음 뭐가 안나와요 이것도 솔직히 난 듣기 싫거든 아하 아까 쌍검으로 했던거랑 상당히 다르군요 하하하 뭐 이렇게 빨리 잡히냐 신기한데 흠 이렇게 스포 관련해서 관대한 BJ도 새롭네요 아 그도 그럴 것이 아 모든 것은 기대감을 위해서 신선한 반응을 나도 하고싶다고 하하하 그걸 위해서 입니다 솔직히 나랑 비슷한 사람 좀 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싶은 사람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난 생각 밖에 녀석이 튀어나오는게 너무 재밌다고 어 그 재미를 뺏어가는거는 정말로 싫군요 하하 너무 쪼잔하게 구는거 같기도 한데 하하하하 어쩌겠어 난 내 재미를 위해서 살테다 어 에이 솔직히 좀 쪼잔하긴 하네요 에이 띡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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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가소로운데 오잉 스턴걸리는게 완전 라잔이랑 똑같애 그지 뭐 얘가 원조였다고 봤지만은 아 난 이게 궁금해 본랑구가 먼저에요 라잔이 먼저에요 라잔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몬스터지 쓰읍 언제부터 나온걸까요 좌우중연 뭐 강 데니머니 그런 얘기는 이제 더이상 차지합시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는 아주 뭔가 껄끄러운 네 그런 주제입니다 어 네네네 라잔 어때요 라잔이 먼전가 아니면은 블랑구가 먼전가 그것이 궁금하다 블랑구? 블랑구는 세컨드지에서 나왔고 라잔이 어디서 나왔는지 난 모르겠거든 아 동시에 나왔어요? 음 맨날 헷갈렸던 점이야 음 동시에 출연이군요 도스에서 동시 찬전 아 얘가 세컨드지에서 나온게 아니에요? 쓰읍 그렇구나 저는 이거 서런맵 나오면서 세컨드지에서 어 서런맵이 나오면서 나온 몬스터인줄 알았어 머넌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단다 네 아 야 안녕하세요 얘 은근히 근데 많이 버틴다 어 걔네 포스에 비해서는 피가 좀 있나방 짠 보안님 드래곤님 윤랍님 반갑습니다 초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띡 허허 짠 짠 음 음 아직은 초반 초반이라서 네 뭔가 정리가 정보 정리가 잘 안되가지고 이게 왔나? 저거 맞나? 막 이러면서 헌터끼리 막 헷갈려하지 어 어 혁어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이 아직은 일단은 일본어를 전혀 어 읽지 못하는 저로서는 식버프 어? 그거 번역이 제일 시급해 하하하하 게임 설명서에도 일본어로 나와있나? 당연하지 당연한겁니다 아주 당연해요 응 이게 일본판이어서 한국말을 눈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허허허허허 한글자도 없어 한글자도 아 그것이 문제로다 제일 급한건 이제 식버프 응 그게 그 제일 급해 마지막 한마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아어어잇 아좋아 띵 내가 내가 섞였어 뭐야 헌놈이야 에이 너 아우 뚜쉬아어어어 뭐야 뭐지? 아 한마리 오 깜짝이야 이쯤 돼서 갑자기 불길하게도 사실 불랑구 잡는 게스트가 아니었단다 허허 자네 헛고생했구만 이런 줄 알았어 깜짝이야 한마리 잘못했어 잘못 근데 뭐 언어가 일본어긴 한데 시리즈 하나라도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솔직히 어허 가능해요 어허 어거지로 할 수 있어 어거지로 저처럼 어거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플도 좋은 거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 정령 이건 꼭 읽어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다 이러면은 저거 쓰세요 저거 사진 어플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 이렇게 만약에 이거 있잖아요 요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쓱 긁으면은 그 부분이 이제 번역이 자동으로 돼요 아주 편해 써봤어 땡 자 드디어 여단 이성에 있는 귀찮은 퀘스트를 전부 맞췄어 전부 말이다 어허어 힘들었어 어 어 어 자 이제 채집 퀘스트 운반 퀘스트 어 또 뭐냐 어 포인트 퀘스트 자질구레 몬스터 퀘스트 다 깼습니다 낚시캐도 다 깼고 모든 게 완벽해 삼성으로 갈 준비가 완벽해 어 완벽해요 블랑고 무기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화도 많이 잡아서 근데 도도가 아직 안 나왔어 삼성에서 채집 퀘스트가 또 이따시만큼 나오면은 나 진짜 닌텐도 미워할 거야 아 진짜 그건 아니야 영 좋지 못해요 네 포떼랑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 이상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어 정말 두세 배 이상 많아 어 아니면은 어 포떼의 채집 퀘스트 채집 퀘스트니 뭐 이것저것 퀘스트니 그거 다 합친 게 지금의 이성분량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진짜 너무해 어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많잖아 정말로 어 자 어지간 이번에는 곰돌이가 되겠습니다 곰돌이 쓨미나게 한 번 아 그래 해머 아 해머 쓰니까 진짜 찰져서 미치겠네 어 해머로 한번 더 잡겠습니다 이제는 검돌이에요 검돌이 드디어 대형 몬스터로 넘어왔습니다 수기 장착하고 머리통 부숴버려 나 스트라이커로 한번 해보고 싶어 음 아니야 아직은 아니다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이 아직 두개밖에 제대로 된게 없어서 어 별로네 에어리얼 해야지 스피닝 메테오 장전 완료 쿵쿵쿵이 근데 은근히 나쁘진 않아요 쿵쿵따가 진리의 진리라고 하지만은 스트라이커 해머의 쿵쿵쿵 은근히 괜찮은게 정확하게 머리를 노릴 수 있다는 것에 있어 근데 판정은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따같은거 겁나 빛나고 그러잖아요 막 막 막 이게 막 위쪽으로 후려쳐가지고 은근히 빛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나름대로의 장점이 어거지로 껴맞추면 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와시라가 되겠다 곰돌이예요 곰돌이 곰돌이 이번 시리즈에서 처음 잡는 곰돌이네 이제 보니까 곰은 하도 많이 잡아봤어 다가 없는 해머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도 따가 없는 건 영 아닌가 글쎄다 야 응검 야 응검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아오이 아오이를 잡으러 가고 있어요 오우 개꿀 어허 에이 맨 아 저기네 식사 따윈 필요없어 이런 애송이를 대상으로 식사하는 식사 비도 아깝다 꺄웅 자 센 척까지 했겠다 잘해야 되겠는데 요기 제게는 항상 이렇게 자더라 비켜 아니야 플래그 대사일 리가 없어 내가 이겨 페인트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워 달콤 쌉싸롱 곰돌이 엉덩이를 사정없이 갈기도록 하겠소 어 따악 따악 어허 따악 따악 어허허 에어리얼 해머는 세계 최고 탬춤군이다 자아 짱 으흠 뭐지? 왜 자동납도가 됐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납도가 됐을까 비디오 판독이 필요해 아메 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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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핏나갔다 아 아 아 이게 아 그니까 어 이게 없어요 이게 이 차지가 어퍼컷이에요 적응이 잘 안되네 어퍼컷 다음에 그 다음에 밟고 올라가서 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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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감 잡았니 짠 짠 아이고 툴아아 음 에어리얼 해머가 되겠습니다 에어리얼 해머 하하 하하 전혀 해머 같지가 않아 아 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것 같은 요 여성한 느낌 아 아 이단자 해머야 이단자 해머 이건 좀 아닌것 같애 아 이거 느리게 누르면은 씹히네 에어리얼 뭔가 진짜 에어리얼 스타일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하하하하 양심의 가책이 자꾸 느껴지고 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건가 해머 아 스피닝 메테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지있양 진짜 이거 너무 짧은거 아닌가 지일 으앗 빠악 빠악 어허 휻퍽 헐 헐 헐 너리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하 네 머리가 자리가 젠장 딱! 딱! 오 공중에서 머리 때렸어 다리져니? 오케이 에어리얼 해머가 맛좋은 것이 이거네요 이거 오! 잡을 수도 있겠어 어딜 도망가! 아 어딜 도망가! 이 자식! 아! 아 놓쳤다 발도 상태가 아니었어 야! 오! 오! 펴! 펴! 하하하하하하하 야 철저 얍섭해 죽겠긴 한데 머리고 나발이고 그냥 등짝을 올라가서 빡! 빡! 괜찮네 완전 무식쟁이가 됐어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 요령이 타이밍 요령인지 아니면 방향 요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어리어리 뭔가 있어 어 뭔가 있다 오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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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법이 이게 폭탄 머리통에 뒤집어 쓴도 말이지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인모논이었어 인모논 머릿속에서 튀었어 짠짠 아 썩 좋은 곰돌이였다 자 드디어 긴급 퀘스트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긴급 퀘스트가 이제는 뜨겠지 더 줄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말풍선 되게 많아 자 얘가 자꾸 아까부터 하나 두개씩 주는데 뭐 주는거지 뭘 주는거니 나는 도대체 저기다 저기 흠흠흠흠흠흠흠흠 어 오 아 이제부턴 조격이 돼 어어 그런가봐요 흐헤헤헤 사드유저분들 어 우린 이걸로 만족하래 어 이걸로 만족하래 어 욕장으로 갈 생각은 말고 어 여기서 발이나 담그래요 어 흠흠흠흠흠흠흠흠 물이 참 따뜻해서 좋다냥 어 어 그런 얘기를 하는거 같애 흠흠흠흠흠 하하이 드디어 오 이송에 있는 모든 퀘스트를 클리어하다니 정말 대단한거 같소 신이 폰토요 어 아니네 그런 번역이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참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니까 아 지폐역장이 좀 재밌긴 했었어 정말 어 저도 지폐역장 때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정말 그래 오 자 뭐야 어떻게 된거지 하 테츠카부라 عم meta ais 테츠 카브라 ius 테츠 카브라 넷 드디어 두꺼비로 왔어요 두꺼비 자식 머리통을 으깨넣도록 하겠소 근데 해몬만 쓰니까 뭔가 좀 조금 아쉽네요 랜스 한번 써볼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랜스 크로스에서 단 한번도 안 써봤어 랜스 가져와 기가 막힌 랜스 사실 두꺼비는 랜스가 줬거든 뭐가 에이 에요 랜스 기가 막힌거 모르시네 랜스 그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좋아졌잖아 얼마나 살진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건 걸랜스 하라고요? 랜스 보고싶어요? 아 그래 두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그러면은 선택권을 드리지 랜스가 좋겠어 걸랜스가 좋겠어 해몬은 싫어 뭔가 녀석의 포효 걸리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어서 아 뭐야 이거 사장 아들 아 뭐야 사장이 랜다 어 천장 아들냠이 아닌가 이거 트라이 때 뭐라고 영어로 씹을 해서 하나도 말을 못 알아들었던 아저씨 아닌가 이거 랜스 권랜스 껌 랜스 랜스 투표 아 투표 좋다 이따가 투표를 한번 해놓고 난 명상을 즐기고 와야되겠어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 공정하게 투표로 하자 다수겨래 의구에서 지금 하도 반반이래서 모르겠어 어이 좋아 이 할아버지는 뭐죠? 어디 보자 에이 도 도 도 도시 타 아 도시 타 도시 타? 하레 하레 도시 타 뭐래 이거? 흠흠흠흠 아 조격을 해야 돼요? 흠 아 그렇구나 아 음 물이 아주 따뜻하군 음 딱 좋아 음 딱 좋은것 같아 음 어 그냥 기분이 좋구만 이런것 같습니다 흐흐흐흐흐 자 지금 저는 명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4시간 동안 달렸는데 아 내 한계다 내 한계야 명상의 시간이 필요해 하 쉬어야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